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폭탄 꿈은 일반적으로 위기감, 압박감, 혹은 감정적 폭발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심리적 상태가 꿈속에서 폭탄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나 문제를 인식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폭탄은 그 자체로 위험과 파괴를 상징하기 때문에, 꿈에서 폭탄이 등장하는 경우는 대개 어떤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압박감이나 불안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폭탄은 본질적으로 폭발을 의미하는 물건이므로, 꿈속에서 폭탄은 감정적 폭발이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스트레스,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을 때, 이 감정들이 폭탄처럼 폭발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갈등이 폭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탄은 또한 강렬한 변화나 전환을 예고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폭탄이 터지면, 이는 일상적인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때로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폭탄 꿈은 종종 자신이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나타낼 때 등장합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가정 내 갈등, 혹은 중요한 결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꿈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폭탄 꿈의 해석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폭탄 꿈이라도 꿈을 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탄이 터지는 꿈은 대개 극적인 변화나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감정적으로 과중한 상태를 나타내며,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더 이상 견딜 수 없거나 무언가 중요한 사건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나 갈등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주로 직장 내에서의 갈등,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혹은 내부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때, 폭탄이 터지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나타내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경고하는 꿈이 될 수 있습니다. 폭탄을 피하는 꿈은 주로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속에서 폭탄을 피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압박이나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피하려는 욕구가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탄을 피하는 꿈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에 반영일 수 있으며,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폭탄을 만드는 꿈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거나, 가정 내에서 특정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탄을 만드는 꿈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예기치 않은 결과를 상기시켜주는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폭탄이 무력화되는 꿈은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 결국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이 해결되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폭탄에 관한 꿈은 심리학적으로 해석될 때, 각기 다른 맥락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들 중 폭탄 꿈을 꾼 사례들이 종종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해 1.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한 직장인은 일상적인 업무와 상사의 압박에 시달리며 폭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자주 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보았고, 폭탄을 피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결국 직장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2. 가정 내 갈등 다른 사람은 가족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폭탄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폭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퍼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꿈은 가족 내에서의 갈등과 억눌린 감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그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폭탄이 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해 3. 큰 변화의 예고 한 사람은 곧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폭탄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커다란 폭탄을 다루고 있었고, 그 폭탄이 터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느끼고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는 자신의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했고, 결과적으로 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폭발물을 받는 꿈 사고, 장애, 손실, 건강 이상 등을 의미하는 흉몽입니다. 다리나 건물이 폭탄을 맞아 파괴되는 꿈 정신적인 깨달음을 가져오거나, 어떤 일이 많은 인기 속에 크게 성사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꿈으로는 폭탄에 맞아 건물이 두 동강이 나는 꿈이 있는데요. 그 꿈 역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권위를 인정받거나 성공하는 꿈이므로 맥락은 비슷한 꿈입니다. 대포, 박격, 포함포 등으로 적군을 섬멸하는 꿈 합격, 성취, 명예, 당선 등의 대길몽입니다. 대포 쏘는 꿈 명중시켰다면 현재의 경쟁자를 이기는 것을 암시하며, 명중하지 못했다면 사업이나 하는 일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로켓이 발사되는 꿈 주로 남성 성적 욕구가 내면적으로 표출된 꿈이라고 하네요. 미사일로 적의 요새를 폭파하는 꿈 비상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여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주변에 폭탄 터지는 꿈 하는 일마다 계속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스러운 곳에 폭발물을 감추는 꿈 말썽이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서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폭탄을 퍼붓는 꿈 무언가 대대적인 개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횡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류탄 던지는 꿈 급한 성격과 언행으로 크게 망신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수류탄 터지는 꿈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것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폭발하는 꿈 불운해지거나 사고, 시비, 소송, 질병 등을 의미하는 흉몽입니다. 참고로 만일 자신이 타고 있지 않은 비행기가 폭발했다면 길몽입니다. 자신이 폭탄으로 건물이나 다리를 폭파시키는 꿈 자신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폭발적으로 번창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명예와 부를 얻게 되는 길몽입니다.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 총칼, 폭탄 등의 무기를 들고 적진으로 나아가는 꿈 일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되는 길몽입니다. 전쟁에서 폭탄을 맞는 꿈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청탁한 일이 해결된다 혹은 작은 소망이 성취될 꿈입니다. 전쟁터에서 폭탄, 총칼 등 군수품을 획득하는 꿈 횡재, 재물, 금전의 이득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서 폭탄을 맞는 꿈 타인에게 청탁한 일이나 현재 자신이 추진하는 안건이 원하는 대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에서 폭탄, 총알, 총칼 등의 무기가 떨어져서 적을 섬멸하지 못하는 꿈 같은 업계의 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현재 추진하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뜻하기도 해요. 기술과 자금의 부족, 경영난 등 주위에 폭탄들이 떨어지는 꿈 본인이 진행 중인 일이나 계획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될 꿈입니다. 코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꿈 오랫동안 바래왔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명성도 떨치게 되는 길몽입니다. 폭탄 먹는 꿈 여러가지 기회를 만나 장차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직장에서도 출세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탄 터지는 꿈 계획하던 일이 크게 성공하여 널리 명성을 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탄, 총, 칼 등의 전쟁 무기를 분실하는 꿈 추진하고 있는 일의 방도를 찾지 못해 근심하게 됩니다. 폭탄 맞는 꿈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사되거나 열심히 노력하여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탄의 화염이 휩싸이는 꿈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탄을 맞아 건물에 화재가 나는 꿈 여러 갈래로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직원을 거느리게 되고 직장인을 승진운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인 일과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부와 명성을 얻게 될 꿈입니다. 폭탄이 떨어져 건물이 두 동강이 나는 꿈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인정받게 될 꿈입니다. 폭탄이 떨어져 화염에 휩싸이는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이 큰 성공을 거두고 명예를 얻게 되는 꿈으로 해몽할 수 있다. 폭탄이 적에게 적중하여 터진 꿈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집단이 경쟁 상대를 꺾고 승리하게 되는 길몽입니다. 폭탄이 터져 다리가 절단되는 꿈 자신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없어지고 원하던 일을 이루게 될 꿈입니다. 폭탄이 터져 천지가 진동하고 괭음이 들린 꿈 중요한 일을 멋지게 성취해내고 크게 명예로움을 얻는 길몽입니다. 폭탄이 터져 폭음이 들리는 꿈 큰 일이 성사되어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꿈 많은 돈과 재물이 생기거나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게 될 꿈입니다. 핵폭탄 꿈 핵폭탄 꿈은 사회적 명분이 있는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